네, 어저께였죠. 미국에서 조 바이든, 뉴욕 대통령이 국가 안보 회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에 대해서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좀 발표를 해서 오늘의 이슈 키워드, 미국의 반도체 인프라 투자 확대를 좀 잡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및 경제보좌관 화상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새벽이었는데요. 반도체, 자동차 업체들하고 좀 만나서 세계적인 반도체 칩, 지금 풍기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좀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1인 TSMC나 삼성전자 이런 업체들이고 또 HP, 인텔, 마이크론, 미국 회사, 그리고 또 자동차 기업인 포드나 GM 등을 초청해서 이러한 다자간의 회의 이런 걸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서 내가 여기 가진 칩 자체가 이 웨이퍼가 배터리 광대역 등 모든 산업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인프라로 보고 인프라 투자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반도체 문제를 단순하게 지금 칩 수급난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렇기보다는 국가가 기초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인프라 투자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좀 밝힌 만큼 아무래도 이슈 키워드로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1위, 2위 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그러한 모멘텀이나 정책들을 펼침으로써 다르게 좀 흘러갈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슈 키워드로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개최해서 삼성전자를 불러서 반도체 관련한 중요성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한 이슈를 계속해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 가지고 오셨을까요? 업종 키워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련된 수산업 업종에 대해서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이죠. 4월 13일 날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진의 탱크에 대해서 저장 중인 오염수 처리를 어떻게 관계 관료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처리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토 관방 장관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회의를 관계를 좀 회의를 갖고 오염수 처분에 대해서 방법과 오염수 배출 이렇게 좀 결정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 대책 등을 좀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의 입장에서는 오염수를 배출한다고 거의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직접적인 피해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회사는 없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수산업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와 대한 관련 업종 키워드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수산 관련주가 그래서 전거래까지는 조금 오르다가 오늘은 6개 주로 넘어갔더라고요. 수산주가 앞으로 조금 더 탄력이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제까지만 해도 급등세를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급등 나왔다가 다시 조정 나왔다가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지금 매물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시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물이 좀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앞으로 조금 더 매물이 추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종목 키워드로 가볼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종목 키워드는 포스코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철강 수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각 나라들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진행되면서 건설 경기 호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등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호조를 보이면서 지금 철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포스코 이 회사가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10년 만에 최대 분기 실적 달성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 1조 5,52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요. 이것은 지난 2011년도 2분기 1조 7천억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 전망치였던 1조 3,400억보다 무려 2천억 원이 더 많은 수치의 실적을 기록했다. 워닝 서프라이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이렇게 깜짝 실적을 거둔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강 산업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 플러스 알파로 중국이 전 세계 철강 생산을 50% 이상 중국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하지만 중국이 올해부터 탄소 배출권을 줄이겠다라고 나서면서 철강 산업 자체를 한 10% 정도 감축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감축할 분량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겠다, 대체하겠다까지 밝힌 만큼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수의 철강 업체들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